필드 백돌이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필드 나가시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가셨다가 전반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링차시고 집에 가고 싶으신 분들 많지요. 그리고 18번 올 정도 되면 또 다시 오세요 샷을 하시면서 다음에 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만약 같은 CC를 나갔고 계속 한 곳만 간다면 연습 없이도 성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백지장과도 같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는 훈련량으로 혹은 연습량으로 타수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필드 가셔서 제일 잘 쳐야 되는 클럽이 무엇일까요?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나요? 드라이버 잘 쳐놓고 아이언 생크나면 바로 기분 잡치는 것입니다. 드라이버 잘 쳐놓고 아이언으로 투원 올렸는데 3퍼팅을 하면 보기입니다. 보기 플레이 하다가 포퍼팅이나 아이언 뒷당 한 번 나면 바로 백돌이 못 벗어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필드 나가시기 전에 그 필드 코스를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요? 타이거 우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는 시각화 기법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 코스와 샷을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합니다. 이런 시각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실제 경기에서의 긴장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드 나가시기 전에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코스와 처음 경험해보는 코스의 난이도 차이는 상당할 것입니다. 충분히 코스 매니저먼터를 읽히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타수가 줄어들기에 충분합니다. 더 타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캐디를 충분히 활용하라. 처음 가는 코스에서 캐디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스에 나가셨을 때 항상 캐디님께 어디 보고 쳐야 되냐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빨간 깃대가 중앙이라고 과정을 했을 때 왼쪽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오른쪽은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시고 드라이버 샷을 하셔야 합니다. 좌우 어느 쪽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샷을 할 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꼭 좌우 여유를 꼭 물어보세요. 여기서 드라이버 팁을 드리자면 드라이버는 최대한 낮게 칠 줄을 아셔야 합니다. 탄도가 높이 뜬 공과 낮게 가는 공 두 가지 종류 중 어느 것이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게 깔려서 가는 드라이버는 페널티를 벗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오비가 나거나 페널티 지역에 떨어졌을 때 앞에 샷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왼쪽 깊은 곳으로 갔고요. 이게 네 번째 샷이군요. 오 네 저쪽에는 페널티 구역이 있는데요. 이 클럽 저 클럽도 바꿨습니다. 지금도 좀 방향이 안 맞았죠? 그쪽 벙커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와 벙커 탁이네요. 그래서 골프에서는 감정이 개입되면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감정을 개입을 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감정 개입시키면 그게 근육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네 어렵게 왔습니다. 네 이거는 막아야죠. 보신 영상은 KGA 투어 선수입니다. 매일 반복 훈련하고 직업을 골프로 선택한 아주 훌륭한 선수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한번 실수에 멘탈이 무너지면서 다음 샷 또 그 다음 샷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멘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프로 선수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로리 메길로이 선수는 로리는 긍정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그는 경기 중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감을 유지하고 다음 샷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문구 보시면 다음 샷에 집중하자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모두 잊을 만한 긍정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OBT가 있고 해저드 T가 있습니다. 비록 한타 두타 잃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앞으로 전진하였다는 긍정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페널티 지역에 떨어진 이전에 샷은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다음 샷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이언 샷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언 샷입니다. 평소 연습장에서 100%의 스윙으로 충분히 단련되어 있는 나의 스윙은 잊으시길 바랍니다. 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평소의 연습량으로 내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100%의 스윙보다 90%의 스윙으로 공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화려한 샷보다 뒷땅없고 탑볼이 나지 않게 연습장에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린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그린 앞쪽에 공이 많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린 뒤쪽으로 많이 떨어지는지 생각해봅시다. 대부분의 골프들은 그린 앞쪽에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클럽 크게 잡고 90%의 힘으로 공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샷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샷보다 중요한 게 에어밍입니다. 여러분들은 핀을 보고 쏘시나요? 절대로 핀을 보시고 쏘시면 안됩니다. 그린 중앙을 보시고 치셔야 합니다. 18번호를 도는 동안 아이언이 핀 주위에 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요? 연습량으로 인한 목표한 거리는 비슷하게 날아가지만 핀을 보고 쏜 아이언 샷은 분명 그린 주위 러프에 떨어졌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린 주위의 러프에 떨어진 2에서 30m 남은 거리는 무엇으로 치시나요? 어프로치를 선택하실 겁니다. 필드에 가보시면 캐디가 어프로치 뭘로 하시는지 물어봅니다. 100명의 골프인들이 각각의 어프로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캐디는 뭘로 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백돌이 골프들은 대부분 샌들을 선택하실 겁니다. 56도 혹은 52도 클럽을 선택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m 남은 거리에서 핀 주위에 25m 떨군 다음 5m 굴러가야 핀 주위에 붙습니다. 싱글 골프들은 피클럽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7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예를 들어 피클럽을 선택했다고 과정해보겠습니다. 30m 남은 거리에 56도 클럽으로 25m를 치는 게 쉬울까요? 아님 피클럽을 잡고 10m를 쳐서 20m를 굴리는 게 쉬울까요? 당연시 10m를 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골프들은 스크린에서 사용하는 56도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선택을 하십니다. 필드 나가셔서 어프로치 피클럽을 한번 쳐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루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샷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멘탈을 안정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의 루틴은 긴장감을 줄여주고 일관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애덤 스콧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멘탈 코치와 함께 훈련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 훈련을 통해 그는 경기 중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골프인들이 왜 멘탈 훈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필드에 가시면 캐디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세요. 충분히 떳떳하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둘째 드라이버는 최대한 낮게 살려는 샷을 치셔야 합니다. 셋째 아이언 샷은 핀을 보고 치지 마시고 핀의 위치랑은 무관하게 그린 중앙을 항상 보고 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어프로치는 56도 클럽이 아닌 쇼사이언을 활용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퍼팅은 컨시드 안에 내 공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거리 조절을 하시어 치시면 됩니다. 여섯째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퓨릭은 자신만의 명상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이러한 명상은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웹심슨 역시 자신의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경기 중에 감정과 생각을 적어두며 이를 통해 자기 반성을 하고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틴 토마스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동료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멘탈적인 지원을 받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자신감을 높이는 훈련을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평소에 전혀 다르지 않는 연습량으로 생각만 바꾸어 타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충분한 연습으로 화려한 샷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에 설명한 생각만 바뀌어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걸 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422 00,121 00,221 00,521 00,521 00,521 00,621 00,321 00,521 00,k21 00,521 00,621 00,621 00,60000 0,492 00,50000ana But I'm only due to just nudge that ball down the fairway here's that power boost so the feeling I want you to have is actually as we're moving the hands down here we're not trying to rotate the big body we are just going to feel like we are pushing the knees this way as we enter about here so we let the arms just drop before we throw forwards i'm going to feel like i'm timing it so my legs are here and i'm pushing my legs through and up i'm not pushing them that way i'm not just spinning the hips this way i'm pushing them up here